그윽한 산세를 따라 비단결같은 강물이 흐르는 곳. 빼어난 산세고장, 강원도 영월에 왔습니다. 아침이라 이 곳곳이 싸하니 아주 상쾌합니다. 이 가을이 깊어갈수록 이 나뭇잎 사이로 스며드는 햇볕이 무르익어서 아주 금빛이 나네요. 와, 그냥 탁 튀었네요. 가슴이 뻥 뚫리는 넉넉한 풍경에 우뚝 솟은 바위가 운치를 더하네요. 신선암이라고 불리우는 선돌, 국가지정문화재 명승제 76호로 지정된 선돌은 서강 주변에 굵고 커다란 기둥 모양으로 우뚝 서 있는 돌이라여 선돌이라 불리운다. 그 옛날 신선이 논의로 따하여 신선암이라 불리는 선돌은 절벽의 작은 틈이 수억 년 동안 갈라지고 벌어져 탄생한 자연의 걸작입니다. 아주 큰 칼로 그냥 절벽을 내리쳐서 잘라진 것 같아요. 아, 정말 아주 절경이네요. 봄, 여름이 지나서 벌써 가을의 끝자락입니다. 이때쯤 지나온 길을 한 번쯤 되돌아볼 그런 시간인 것 같은데요. 오늘은 이 강원도 영월에서 우리 모두 맑은 숨 한 번 크게 들이쉬고 또 이곳에 어떤 삶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지 김영철의 동네 한 바퀴. 오늘은 강원도 영월을 천천히 힘차게 한 번 걸어보겠습니다. 태고의 자연에 깃들어 오롯이 스스로 빛나는 동네. 여기는 강원도 영월입니다. 동강을 따라 아, 붉은 꽃 물결이 장관이네요. 이야, 이 흰 메밀은 많이 봐왔는데 이렇게 또 붉은 메밀은 또 처음이네요. 너무 이쁘다. 좀처럼 보기 힘든 붉은 메밀꽃의 향연. 늦가을의 정치를 만끽합니다. 아, 저게. 저게 배인가? 강원도의 이 골이 깊어서 이 동강도 있지만 이 강따락 저렇게 뗏목 배를 다 타고 많이들 다녀서 그런지. 이야, 이 동강 옆에 이 절경. 와, 정말 멋지네요. 물길을 따라 걷다 보면 영월의 옛 이야기도 어디선가 만날 것 같습니다. 저기 뭐야? 낚시를 하시는 것 같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뭐가 나와요? 아니, 안 나오네요. 배달이 잘 나오지. 무슨 고기 잡으세요? 피라미 같아요. 피라미요? 네. 잠깐 저 구경 좀 하고 싶은데요. 한다름에 가봤습니다. 안녕하세요. 아이고. 네. 어떻게 이러면 언제까지 오셨어요? 좀 잡으셨어요? 이제 오늘 안 잡히네요. 그전에 잘 잡혀서 나갔었는데. 네, 한 마리도 못 잡으셨어요? 아, 예. 예전에는 물이 굉장히 많았을 텐데. 뗏목도 여기는 옛날에 많이 다녔죠? 뗏목이. 네, 네. 홍궐 중수할 때. 네. 그때 홍궐 중수하라는 게 첫 번으로 뗏목이 내려갔었어요. 묵과가지 내려갔었고. 그 이후에 서울에서 이제 건축도 목재를 하고 연료도 난 걸 하다 보니까. 가는 길이 제일 좋은 데가 물이었어요. 네, 네. 그래서 서울로 많이 갔었어요. 70년대까지만 해도 산간지대에서 벌채한 목재는 긴 뗏목으로 엮어 물길로 운반했는데요. 어르신은 열아홉 어린 나이에 거친 여우를 헤치고 서울 광나루까지 떼를 끌던 떼꾼이었습니다. 땅이라는 건 한 평도 내 끼고 있고 집도 3칸 뒷집에 살았고 그러니까 남의 소작 조금 하면서 노동 벌이 해가지고 살았으니까 사는 게 경편 없었지 뭐. 한 분이라도 보태기 위해서 그걸 돈벌이라고 이제 때를 타기 시작한 거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이든 해야 했던 시절. 목숨의 절반은 강물 속에 둬야 한다는 떼꾼은 어르신에겐 숙명이었습니다. 빈농의 장남에게 다른 선택지는 없었죠. 여기가 저 어르신 댁이세요. 한 평생을 동강 옆에서 사신다네요. 앉으시죠. 이 땜목으로 서울을 가면 며칠이나 걸리나요. 그거는 물에 따라서 달라요. 물이 이제 아주 작을 때는 20일 이상 한 달 걸려요. 서울 세 번 갔다 오면 송아지 한 마리 살 정도는 돼요. 아 그랬군요. 그럼 옛날에 송아지 한 마리 하면 참 큰 돈이었는데. 네 큰 돈이죠. 그때만 해도 농어수 한 마리 하면 땅을 몇 백 갱 사고 그랬었는데 일반 노동보다 돈이 많이 들어온다고 해서 떼돈이라고 그러고 떼를 묶으면 그런 이제 돈이 많이 들어온다는 얘기입니다. 어르신은 그 떼목, 떼목도 직접 다 엮으셨죠. 그렇죠. 엮었죠. 그리고 뭐 엮고 엮는 재료도 다 있고 지금 뭐 다 있어요. 여기에요? 네. 아 이렇게. 네. 이제 그 부분은 이만큼 하고 한 4m 이렇게 긴 걸. 4m 정도요. 물에 이제 띄워가지고 그러거든요. 이 떼목 길이가 뭐 한 4m에. 폭. 폭이. 네. 폭이 한 4m 되고 길이가 정산에서 여기까지 내려오는 거는 약 30m. 와. 그렇고 영월에서 이제 서울 가는 거는 길이 4m 50 내지 길이도 45m 정도. 와. 그렇게 이제 묶어가지고. 서울 가는 떼목을 엮는 데는 꼬박 사흘이 걸렸다는데요. 나무 끝에 쇄고리를 박고 칙 넝쿨을 지그재그로 잡아매 단단하게 고정시킨답니다. 와. 큰 물살에 목숨을 잃기도 했던 일. 이 넝쿨은 어르신을 지켜준 생명의 동화줄이자 희망의 끈입니다. 세월은 강물처럼 흘러 어르신은 이제 동강에 남은 마지막 떼꾼입니다. 강을 보면 옛날에 내가 저 강에 떼들 타고 배들 타고 했었는데 그런 거 못하니까 옛날에 생각은 나는데. 고되고 시린 세월도 돌아보니 꿈만 같습니다. 고비고비 물길 따라 울리는 마지막 떼꾼의 아리라. 이 소리만은 오래오래 남아주길 바라봅니다. 이 소리만은 오래오래 남아주길 바라봅니다. 물길을 벗어나 산길로 들어가 봅니다. 이야, 이게 가을이 깊어가니까 나뭇잎이 확 떨어지네. 낙엽이 우수우수 떨어질 때 이제는 멀리서 봐도 척 압니다. 범상치 않은 움직임. 이 산에 무슨 일이 있는 것 같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김영철. 네, 그렇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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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뭐 재시는 거예요? 네, 저희 잣. 잣이요? 네, 만경대산에서 나온 잣을 가지고. 해원들 잣을 소매하기 위해서. 네, 네. 그래서 무게를 다 치는구나. 네, 네. 이제 막 가을산의 보물인 잣을 털어왔다는데요. 잣수확은 9월, 10월 단 두 달 동안 이루어진답니다. 자슴한 맛을 좀 보여드리겠는데. 어떻게, 이거 돼요? 아, 예. 그럼요. 삐죽 얼굴을 내민 잣송이가 토실토실하죠. 이야. 여기 이제 완제품이라는 겁니다. 이야. 어우, 향이. 네, 네. 잣 한 털도 최선을 다해 음미해봅니다. 이야. 어떠세요, 맛이? 근데 제가 먹어본 그 잣하고 또 다른 것 같은데. 달콤한 맛이 먼저 나오고요. 네, 네. 그다음엔 그 잣의 그 고소한 향이 그냥 입안에 확 퍼지네. 아, 그래서 지대도 있고 하다 보네. 아, 이게 향이. 영월 망경대산의 잣은 일교차가 큰 고랭지에서 자라 유난히 알이 굵고 탐스럽다네요. 이걸 갈고리인데 이걸로 이제 이렇게 긁어서 떨어뜨리는 거죠? 네, 그렇죠. 음. 이것도 굉장히 기네. 근데 이 무거운 걸 어떻게. 이야. 뭐. 힘이 보통이 아니시겠어. 음. 찌름도 하세요? 찌름이? 네. 아, 찌름은? 저거 한번 해보실까요? 하하하하. 하하하하. 아, 야, 야, 야.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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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자루보다 무거우신데? 해발 1000m. 망경대산 남쪽에 잣 군락지가 있는데요. 규모는 92만 제곱미터. 축구장 면적의 약 130배에 달합니다. 군락지까지는 산 입구에서 차로 1시간. 나중에는 없는 길도 만들어가야 한답니다. 귀한 몸답게 잣송이는 나무 꼭대기에 달려 있는데요. 17m가 훌쩍 넘는 잣나무에 오르기 위해선 채꼬챙이가 달린 이 특수신발이 필수랍니다. 자체 직영역 15년차. 성준씨가 잣나무에 오릅니다. 아파트 6층 정도의 높이라는데 보는 죄가 다 아찔합니다. 특수신발로 두 발을 받쳐준 뒤 오직 팔 힘으로 나무를 타는 성준씨. 어느새 꼭대기까지 다다릅니다. 올라가면 조심해 올라가. 잣 채취가 상당히 힘든 일이고 또 위험성이 많은 일이에요. 산을 혼자 죽기는 좀 힘들다 보니까 3인일죠.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나무 끝까지 올라간 성준씨는 긴 장대를 이용해 주변 나무의 잣송이까지 모두 따는데요. 웬만한 체력과 담력이 아니고선 가능한 일이겠습니까. 위에서 성준씨가 나무를 털면 잣송이가 떨어지는데 그 소리가 무서울 정도입니다. 이곳의 잣나무 수령은 40년 정도 되는데요. 잣 열매가 크고 많이 열리는 나이랍니다. 잣이 이 정도면 1년 잣은 상당히 좁은데 품질이. 품질이 이 정도면 잣이 하지 뭐. 상당히 좋아. 올라간 지 30분 만에 성준씨가 내려오네요. 여기 잣이 좋네요. 올라갈 때는 힘이 들지만 뭐. 위에서 보면 경치 구경하느라고 내려오지를 못합니다 제가. 그래서 시간이 좀 많이 걸리죠. 하늘이 준 열매라고 하는데 아무래도 해발이 높다 보니까. 그래서 다른 데보다는 향이 강하고. 제가 먹어봐도 좋은 것 같습니다. 기계가 많은 것들을 대신하는 시대. 오롯이 사람의 노력으로만 얻을 수 있는 귀한 잣. 정직하게 흘린 성준씨의 땀방울 같습니다. 가을산의 보석토리범. 자나깨나 안전입니다. 영월은 어딜 가나 산과 강이 시원하게 펼쳐집니다. 강변 언덕에 앉은 자그마한 동네로 들어섰는데요. 그냥 지나칠 수 없는 풍경입니다. 햇빛을 받아서 강물이 그냥 반짝반짝 빛이 나네. 흐르는 강물 소리가 여기까지 들리네요. 동네 골목길로 접어듭니다. 어머님들이 왁짝지끌하시네. 그런데 왜들 이 트럭 뒤에 모여 계신 걸까요? 아이고.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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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알아보시네요 어머님. 어떻게 여기 나와 계세요? 아. 안녕하세요. 아 그렇군요. 테레비전 많이 베풀어. 네, 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 같이 부부시군요. 아 그러시구나. 저희 만물 이 가게가 오면 어머님들이 그래서 나와 계시는구나. 네, 늘요. 물건도 사시고. 어머님들 뭐 많이 사셨어요? 사야죠. 아 이제 사시려고? 사셔요. 물건도 사서 가져오라는 거 가져왔는지 모르겠어요. 브라이팬 휴지. 어. 치킨 타워. 먹어야지. 이거 꺼내. 이거 만 원어치. 이거 얼떨결에 만물트럭 아르바이트 세일 했네요. 이리 주세요. 어머니. 우와, 무겁다. 어우. 놔두세요, 어머니. 무거워. 제가 부지런한데다가 힘도 아주 잘 씁니다. 이거 2천 원씩 4천 원. 어떻게 되는 걸 꼭 한 돈 많이 뺏어. 빌려가듯 하야 돼요. 이리 주세요. 여기입니다. 어머니, 6천 원 주시면 되겠네요. 아, 이게 또 역할이 다 다르시구나. 아버님, 이거 저기 부침가루 6천 원 드리면 돼요. 계산은 남편 담당이랍니다. 다 사셨어요, 이제? 다 사셨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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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시 우리 어머니들은 뭘 하나를 사도 꼼꼼하게 고르시는데요. 말만 하면 대령하는 이 만물트럭이 있기 때문이죠. 트럭 안쪽에 달린 묵직한 문을 열면. 각종 어류와 육류를 보관하는 냉장고입니다. 부위별로 구비해 놓은 고기에 생선은 그때그때 제철 어종으로 준비한다네요. 식탁 위에 자주 오르는 창거리와 과일은 언제나 그득그득 TV 리모컨까지 갖췄답니다. 물건 종류 4배까지 진정한 만물트럭입니다. 지금 이렇게 하신 지는 얼마나 되셨어요? 이 차로 했는 지가 한 12년. 아, 12년. 그럼 그전에는요? 마트. 그전에는 가게를 했지 뭐. 아, 마트. 음례에서, 예. 아, 여기 영월 음례에서요? 네, 네, 네. 아,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만물차를 하시게 되셨어요? 하다가 이제 장사도 안 되고 또 힘도 들고 이래가지고. 그래서 이걸 공수해가지고. 네, 네. 한 12년째 이렇게 하고. 아. 우리는 이 천직이래요. 아, 너무 좋으시구나. 신나요. 아, 두 분이서 뭐 싸우고 이런 일은 없어요? 많이 싸우죠. 왜, 왜 싸우죠? 스프릿을 많이 줘요. 왜요? 어떤 스프릿. 뭐 이렇게 물건 같은 거 많이 사가지고 막 쓰고 내버리고. 아하. 이런 게 막 너무 저랑 안 맞아가지고. 그 왜 그러셔. 아니, 이게요. 이렇게 파를 사도 한 덩치가 10개가 묶어 나가. 음. 그러면 어떤 날은 그게 모자라이기도 하고. 또 어떤 날은 뭐 한 두 단 팔고도 남고.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또. 아. 조금 사면은. 장사하는 사람이. 뭐 고래 싣고 다니냐고 또 막 이제. 이야기를 하시거든요. 이게 뭐 딱 맞게끔 살 수는 없잖아. 네. 네. 워낙 많이 사서. 이 사람인데 봐. 그러지 마세요. 그러니까. 그래야. 그래야. 내가 깨를게요. 아, 저도 좀. 하하하하. 굽이굽이 험준한 산길을 달려 구성진 노랫가락 뽑으며 오늘도 오지 마을에 만물 트럭이 떴습니다. 밤에도 좋아. 밤에도 좋아. 언제든지 달려낼게. 우문해서 가져오라고 그래가지고. 배야. 네? 14,000원. 집에 갖다 놓을까? 갖다 놔주면 좋고. 네. 몇천 원짜리 물건도 집까지 배달해 준다네요. 만물 트럭의 장사 철학이자 비결이 바로 어르신들을 내 부모처럼 여기는 마음이랍니다. 아유, 뭐. 몸이 불편하면 뭐 드는 게 간장 한 병도 무거운데 뭐. 그래 이래고 막 집에 갖다 놓으면 편하거든. 그래 다 아니까 이제는 뭐 냉장고에 이제 좀 이런 뭐 냉동제품은 냉동고 냉장고에도 다 이어드려야 돼. 왜냐하면 좀 이따 놓으시다가 오고 이래고 할 때. 미리 갖다 놔야 돼. 옷도 사고 먹는 것도 사고 과자도 사고 뭐 다 사. 고기도 다 먹고 다 사요. 여기 있는 거는 그날 또 따라 오면 또 다른 거 사고. 다음에 오면 또 다른 것도 사고. 아이 반갑죠. 아들딸은 멀리 있으니까 못 오고 아들딸 대신하는 택이래요. 아주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저 애기 엄마한테 저렇게 날라다 주고 집에 냉장고 다 이래 우리 놀아도 냉장고 집에 다 갖다 놔. 콩나물 천 원치도 갖다 넣어주잖아요 집에. 다 갖다 냉장고에다가. 그래 너무 좋아요. 늙은 애가. 갈게요. 아주 잘해요. 네, 네. 지금 보니 내외는 물건을 팔면서 어르신들의 마음을 삼네요. 만물트럭에 가장 많이 실린 게 뭘까요. 부부의 속 깊고 살가운 인정입니다. 어찌나 많이 실렸는지 뒤가 묵직하네요. 우리한테는 큰 힘이 되는 존재라고 얘기해야 되나. 네. 정말로. 이 만물트럭 진짜 말 그대로 이 트럭이 이제 10년째인데 이 트럭이 고장이 나면 한 발자국도 못 움직여요. 우리는 이렇게 산을 넘고 물을 건너 하루 한 15동네를 이렇게 하루 한 200킬로를 뛰는 게 저 차가 다 하거든. 그래서 저 차가 우리한테는 뭐 너무나 고맙죠. 우산이기도 하지만 집이기도 하고 가게이기도 하고 없어서는 안 되는 게 저 차. 그래서 늘 사인한테 고마워요. 만물트럭. 산골 동네 만물트럭은 오늘도 행복을 가득 싣고 싱싱 달려갑니다. 이 영월은 가을꽃이 정말 한가득 아주 풍년이네요. 영월에서 꽃구경은 원없이 하다 가네요. 꽃 피는 산골. 꽃 피는 산골이 여기인가. 자고로 내 고향 산골에는 복숭아꽃, 살구꽃이 폈는데 이곳에는 어떤 꽃이 피어 있을까요. 하우스 안에, 비닐하우스 안에 이렇게 또 화원이 있네요. 비밀의 화원은 시간 가는 줄 모르나 봅니다. 온통 푸릇푸릇하네요. 아이고, 꽃이 참 이쁘다. 여름에 잘 크는 허브며 이 계절은 보기 힘든 식물들이 다득한 하우스. 이 빨간 열매는 바나나입니다. 포도는 다 아실테고 이건 열대과일 파파야라네요. 비닐하우스 안에 연못도 있네. 우와. 이야, 안녕. 오, 이쁘다. 작은 연못까지. 이곳의 정체가 궁금하시죠? 반갑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 그런데 어떻게. 저는 이 뭐 화원인 줄 알고 들어왔는데. 네. 이렇게 피자도 있고 연못도 있고 뭐 화초도 많고. 저희들이 시골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은 다 하고 삽니다. 네. 오. 이 지금 장작 피자인가요? 네, 순수 참나무 장작만 하는 피자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구워질 때까지. 네, 네. 계속 돌아가요. 음. 아, 이제 돌아가네요. 네, 네. 순수 개발한 겁니다. 인력을 하셨어요. 네, 네. 원래는 이 비닐하우스 안에 이렇게 화원을 하셨던 거예요? 식물 재배를 했었죠, 화원. 네, 네. 난 재배도 하고 했었는데 시절이 바뀌면서 거기에 적응해가는 거죠. 영석 씨는 원래 아버지와 함께 오랫동안 꽃농사를 지었는데요. 실패가 거듭되자 업종 변경 피자집을 열었답니다. 이제 아버지 손이 가야 돼. 이러니까 이뻐지네요. 보기 좋지. 사실 영석 씨는 25년 전 부모님 때문에 귀향을 했다는데요. 대학교 다닐 때 집에 왔는데 그때 아버지 연세가 엄마하고 50세였는데 두 분이 밥상이 너무 초라하고 식은 밥만 드시고 계시는 거예요. 아들이 옆에 와 있으면 아들 입에 따뜻한 밥 먹이려고 본인들이 따뜻한 밥을 먹겠구나 그 생각으로 들어온 거예요. 그렇게 따뜻한 밥을 먹고 일도 함께 해왔습니다. 둘이 같이 하다 보면 요렇게 요건 잘못되고 요건 잘됐다. 요렇게 살 때 그게 유리한 거예요. 혼자 머리 쓰는 것 보다가 둘이 서로 머리를 써가지고 이렇게 해 놓으면 참 보기 좋고 이런 거지요 뭐. 하우스 안에 화덕을 들이고 피자를 굽기 시작한 지 올해로 7년. 피자집은 지금까지 잘 운영되고 있다는데요. 그 신의 한 수는 이 화원에 어울리는 메뉴 피자를 선택한 것이라고 하네요. 여기서 기르는 채소 키워서 직접 할 수도 있고 한 가지보다는 이렇게 다양한 게 어울리는 거를 좋아하기 때문에 피자를 한 게 된 것 같아요. 350도 이상의 고온에서 5분 내로 구워낸 화덕 피자. 음 노릇노릇 잘 익었네요. 다음은 아내 차례. 대표 메뉴는 상큼한 샐러드 피자로 직접 키운 채소를 올립니다. 여기에 부드럽고 담백한 리코타 치즈와 예쁜 식용꽃까지 올려주면 샐러드 피자 완성. 보기만 해도 건강해지는 기분입니다. 영석 씨의 전직과 현직이 만난 결과물이네요. 아버님이 딴 룩 올라가고. 아이고 아이고 감사합니다. 이 다래가 영월 토종 다래예요. 네. 참숯으로 만든. 쭉 땡겨서 쭉 올리세요. 비자가 치즈가 많아서. 음. 채소가 듬뿍 당겨서 그런지 아주 신선하고 맛이에요. 이번에는 고기쌈을 싸먹듯이 한번 싸서 먹어보겠습니다. 청정 자연의 영월처럼 순한 맛이네요. 25년 전 영석 씨의 바람은 부모님이 따뜻한 밥을 드시는 게 전부였습니다. 지금은 맛있는 피자 굽기가 하나 더 추가됐다는데요. 큰 욕심도 아니죠. 이 화덕이 언제나 활활 타오르기를 바라봅니다. 이번에는 영월의 북쪽 산골로 가봤습니다. 동네가 오래된 동네 같은데 깨끗하게 정리가 잘 돼 있네요. 아... 이 간판들도 아주 세련되고. 아, 맛차리 폐광촌. 아, 평강이 있었나 보네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이고, 이게 누구십니까, 이게? 아이고,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여기가 폐광촌이네요? 네네네. 이 동네가 오래됐는데 아주 깔끔해요. 간판을 다 새로 하셨나 봐. 국가에서 공략하는 나눔 프로젝트에 신청해서 당선돼서 가게마다 특색이 있게 다 있죠. 네. 그래가지고 아주 깨끗하죠. 기중화도 하고 이래가지고 전선 주제하는 거 없지 않습니까? 그러네요. 네. 가로등도 저기, 꽃갱이하고 또. 네, 네네. 형상이죠. 아, 그러네요. 지역에 맞게. 네. 그리고 우리가 국토부 장관상을 받았거든요, 우리가. 네. 경관사업 해가지고. 아주 동네가 아주 깔끔하게 해가지고 외부에서도 경악을 많이 옵니다. 3년 전, 낡고 칙칙했던 폐광촌에 새 간판을 달고 동네가 환해졌답니다. 동달아 관광객들도 들었다니 좋은 간판 참 잘했어요. 여기 광산이 어디 있었나요? 광산은 여기서. 어느 쪽으로요? 이쪽으로요. 이쪽으로요? 네. 아, 옛날에는 여기가 뭐 사람이 버글버글했겠네요. 그럼요, 말도 못했죠. 네. 한 3만 정도. 3만이요? 옛날에. 네. 와. 네, 감사합니다. 네네. 광산이 있던 자리를 어림해 깊은 고을로 올라가 봤습니다. 예전에는 시끌시끌했을 텐데 조용하네요. 별눈 마루. 아, 여기 두 분이 사시나 보다. 저 안에 뭐 막 그리고 계시네. 노부분 내외가 살고 계시네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뭐 하고 계세요? 이거 옥수수엿. 아, 옥수수엿이요? 네. 가운데 옥수수엿. 아, 이 쌀엿하고는 많이. 살리죠. 네네. 굉장히 진하네요, 색깔이. 네. 옥수수엿은 까매. 이 쌀엿이면 새카매. 아아. 살려서 하얗잖아. 네네. 아유. 이 저, 이렇게 옥수수엿에서 뭐 하시려고요? 옛날에는 이거 다 팔았잖아요. 네. 애들하고 먹고 사느라고. 아, 그렇죠. 네. 이 아랫동네에서 들으니까 마찰이 광산이 여기 어디라고 그러던데. 네. 어디 있었어요? 지금 여기 딱 보이는 봉어리 있잖아요. 네네. 바로 그 밑이 광산이요. 아, 저 봉어리 밑에요? 네. 그 밑이 광산인데. 옛날에 이 동네에도 사람이 많이 살았죠? 이거 다 짙어요, 이거. 네. 아, 여기 다. 천하 때는 다 짙어요. 네네. 마치라는 건 없어요. 네. 탄광촌은 85년 전 광업소가 열면서 형성됐는데요. 검은 진주를 캐기 위해 모여든 광부가 한때는 4천여 명. 학교, 병원, 극장. 이 산골에 없는 게 없었답니다. 네. 아버님은 탄광에서 무슨 일 하셨어요? 감독을 하고. 네. 화약 주임을 했죠. 아, 화약이요. 아, 그건 위험하잖아요. 뭐 위험해도 해야 하는 거지, 뭐. 몇 년이나 하셨어요, 탄광일을? 27년. 와, 오래 하셨네. 이렇게 집에서 옥수수 엿 구우시면서 아버님 광산에 들어가셔서 일하시는 거 기다리면서 얼마나 마음을 졸이셨어, 그래. 그렇죠? 잠시만요. 마음 졸이고 말고요. 여기는 가스 광산이잖아요. 네. 굵기만 있으면 터지잖아요. 네, 네, 네. 사고가 나면 많이 나죠, 크게 나죠. 그래서 아버지 친구분도 하루 저녁에 네 분이 돌아가셨잖아요. 아이고. 아이고. 이게 아버님 그 화약 관리 책임자 그 증이구나. 아이고. 누구보다 치열하게 살았던 세월의 증표입니다. 광산에서 일하시면서 이 친구 동료들도 많이 이러셨죠? 그렇죠. 네, 네. 이 폭발 사고 때문에. 네, 네. 사고가 났다고 그러면 그 굴속에는. 들어간 마음이 없어. 그래도 어떡하고. 들어가야 또 애든지 하고 먹고살기 위해서 들어가야 됐지. 아버지의 이름으로 못할 일이 뭐가 있었겠습니까? 그렇게 30여 년을 광부로 사셨답니다. 남편을 기다리던 그 세월. 어머니의 속도 새카매졌겠죠. 살림에 한 푼이라도 보탤까. 어머니는 어머니대로 밤새 옥수수엿을 만들어 팔았답니다. 내가 무슨 생각도 없이 먹고 산다. 그럼 일을 해야 애들하고 먹고 산다는 그런 진영으로 한 거지. 뭐 생각도 없이 젊은 나이 생각도 없이 한 거지 뭐. 옥수수엿은 엿기름에 삭히고 고며 불 앞에서 꼬박 이틀을 서 있어야 완성된다는데요. 제너머 마을까지 다섯 시간을 걸어서 팔았답니다. 두 분에게 옥수수엿은 한 평생을 같이 한 음식입니다. 그때를 생각하면 어르신은 미안해집니다. 마음이 돌려있어. 아주 안 됐죠. 그때는 버스도 자주 있는 게 아니야. 그 분석자로 이고 넘어갔어야지. 장에 갖다 팔고 와야지만 뭘 한술 먹지. 이제 모두 떠나고 이 골짜기에 남은 광부는 어르신 뿐. 산도 물도 검었던 단광촌을 끝내 떠나지 못한 건 저 광산에 묻은 동료들 때문입니다. 볼 수가 없어 그렇지 다시 보고 싶지요. 보고 싶지만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 왜 그리 먼저 갔는지 모르죠. 여전히 광부의 시간으로 사는 어르신. 그 치열했던 삶을 기억하겠습니다. 석탄산업의 한 축을 담당했던 영월에 반가운 연탄 공장이 있네요. 한 시대를 하얗게 불태웠던 연탄. 누군가에겐 추억이지만 또 누군가에겐 든든한 겨울 필수품입니다. 공장이 굉장히 오래돼 보이는데 얼마나 됐어요? 한 40년 정도 됐어요. 하루에 몇 장이나 이렇게 생산하세요? 하루에 한 만 장에서 2만 장. 아 만 장에서 2만 장. 참 겨울에는 이 광에 한 200장 갖다 놓으면 겨울 다 낫다고 했는데요. 그렇죠. 옛날에는 겨울랑 쌀하고 광에 연단을 했으면 배가 부리고 마음이 따뜻했죠. 맞습니다. 마음마저 따뜻이 데워줬던 연탄. 어떻게 만들까요? 와, 여기 많이 오니까. 저 탄장입니다. 그래서 광선에서 탄을 펴서 열차라 전에는 다 왔어요. 아, 예전에는? 네, 이거 보시면. 옛날에는 다 그랬죠? 그렇죠. 그런데 지금은 열차로 안 오나요? 열차도 이제 코레일에서 이익이 안 나는가 봐요. 아, 아. 그래서 이거는 적고. 옛날에는 다 열차로 나와서. 네, 네. 여기서 터서. 그렇죠. 생산이 됐어요. 그런데 지금은 이제. 100% 자동차죠. 트럭으로 오는군요. 아. 그럼 지금 이 원자재는 어디서 오는 건가요? 태백에서 오고요. 태백. 네. 또 삼체에도 있고 그래서. 이제 광산이 다 없어졌어요. 그렇죠. 대한석탄공사에서만 운영을 하고. 이거 하고 저장을 했다가 이제 물도 주고 숙성 시기 가지고. 아, 그렇군요. 이게 그냥 퍼 와서 연탄이 되는 게 아니고 이것도 숙성을 해야 되는 거죠. 규격과 열량을 맞추기 위해서는 석탄도 일정 기간 저장을 하는데요. 연탄 한 장에 들어가는 공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지금 연탄이 사양 사업이잖아요. 사양 사업이라고 해서 다 안을 수는 없어요. 누군가는 해야 되지 않겠어요. 기술자도 없고 여러 가지 힘이 뛰는데. 지금 강원도 와가지고 연탄 공장을 하게 된 이유가. 아직도 서민 연료로서 절대적으로 필요 있는 분들이 있는데. 그래서 그 자부심을 가지고 하는 겁니다. 그런 자부심이 있어 40년 세월 연탄 공장이 멈추지 않았던 거겠죠. 분쇄한 원료에 다시 물을 넣는데요. 이 과정을 거치면 연탄이 더 단단해진답니다. 그 뒤에는 50년 경력의 공장장이 맞는데요. 연탄을 찍어내는 윤종기를 가동합니다. 요란한 굉음을 내며 연탄이 속속 만들어집니다. 돈이 좀 많은 편이죠. 다른 데에 대해서 돈이 좀 많은 편이죠. 솔직히 모르겠어요. 하여튼 이 과정이 나한테 딱 결정이 맞아요. 그러기 때문에 오래 했고. 연탄 만드는 일을 천직으로 여기고 공장장 어르신은 우지직하게 한길만 걸었답니다. 열심히 살았으니까. 가족을 다 구양을 하고 나름대로 건강하게 살았고. 저기 저 자리에 언제라도 있을 것 같은 어르신은 제 몸을 뜨겁게 태워 세상을 데우는 연탄을 닮았습니다. 누구와도 견줄 수 없는 고마운 손입니다. 온기가 필요한 누군가를 위해 애쓰는 그 마음이. 더 따뜻합니다. 영월은 눈길 닿는 모든 것이 아름답네요. 배추가 한가득이네요. 이게 아마 김장 배추겠죠. 배추가 니로 난 오솔길을 따라 걸어가 봅니다. 개울 소리, 고양이 소리가 들리는 집. 고양이 소리는 안 들리고 개소리만 들리네. 이 집에도 초록 우편함이 있네요. 내가 산옥이다. 막걸리 한 잔 하고 가시게. 막걸리 한 잔 하고 가라는데요. 이 주인장이 누이신지 인심이 참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셨어요. 산적 이런 데를 어떻게 이렇게 오셨어요? 오다 보니까 여기까지 왔습니다. 반갑습니다. 너무 멍거리고 오신 것 같아요. 어느 분이 산옥이세요? 산옥이 아니고 전산옥 여기서 주모가 여기서 재미있어서 주막을 하던 토를 살려서 농간 식당을 하고 있는 곳이에요. 옛날에 여기가 주막 있자리였어요? 여기 이렇게 들어와 사신 지는 얼마나 되셨어요? 저희가 이제 25년째입니다. 오, 오래되셨네. 서울에 살다가 이쪽이 너무 좋아서 들어왔습니다. 아우에 항아리가 있고요. 저희가 농사짓는 토동 다래도 있고. 한번 구경 한번 해보실래요? 네, 구경 한번 시켜주세요. 가게를 빙 눌러 산 전체가 부부의 농장이라는데요. 이 식당굴이 이 하우스를 덮었네요. 참나무를 이렇게. 와. 책농쿨의 자연 그늘에서 키우는 표고버섯 농장이랍니다. 아기가 추워야 걸리는 건데. 한번 잡숴보세요. 이거는 약치고 이런 게 없기 때문에 한번 뜯어서 한번. 이게 베이지 표고하고 원목 표고하고 또 맛이 향이 또 틀려요. 아주 맛이. 향이 좋죠? 네, 향도 좋고. 단단하고. 신선하고. 다네요, 다도. 이게, 이게, 이게. 자유적으로 덮어주니까. 자연의 피도 그대로 막고. 누가 물질 필요도 없이. 간주들에다가 못 지켜 보세요. 얼마나 향이 좋은. 늘 귀촌을 꿈꾸던 부부가 이곳 영월로 온 건 정해진 운명 같았답니다. 우리 남편은 훅 하고 반했대요. 그러니까 까만 염소들이 그 언덕배기에서 뛰놀고 그 물 많은 것도 너무 이뻤고. 우리 남편이 훅 해서 반해서 오게 됐어요. 그렇게 자연에 깃들어 지천에 난 것들로 자극자적하며 살았다는데요. 이 산이 다 나물이 자생하는 나물산이거든요. 그리고 뭐 장에서 장에다가 나물을 뜯어서 무치든지 싸든지. 어쨌든 그런 건강한 음식을 먹고 살고 있는 판에. 그다음에 여기서 나오는 뭐 잡곡이나 야채나 이런 것들로 끊임없이 이렇게 만들면 어떨까 저렇게 만들면 어떨까 해서. 지금까지 이렇게 6년 됐는데. 하여튼 행복해요. 어느새 자연 밥상의 고수가 된 부부. 부부가 먹던 밥상에 숟가락 하나 더 얻는다는 생각으로. 내외는 간장 하나도 허투루하지 않고 좋은 재료들만 쓴다네요. 이게 연도별로 다 적어놔서. 저쪽으로는 뭐 13년도 10년도부터 있는 10년 된 죽염 된장이고. 이쪽으로는 간장 줄인데 이건 또 오래된 시간장이고요. 5년 이상이 돼야 저희가 먹을 수 있는 음식으로 쓰여지는 데 쓰여지고 있어요. 자연의 시간표대로 익힌 10년 된 죽염 된장. 이만하면 약이 아닐까요. 음식만큼은 바르고 정직하게 만들어야 한다는 부부의 올고든 생각이 묵직하게 담겼네요. 부부는 직접 담근 장들로 손님상을 준비합니다. 이 댁도 역할 분담이 분명한데요. 아내는 주로 나물 담당. 집 간장 한 큰 술로 가진 채소를 볶거나 묻히면. 재료 본연의 맛을 살린 나물 7절판 완성. 남편은 전 종류를 전담하는데요. 산에서 채취한 능쟁이로 메밀 전병을 붙입니다. 마지막 부부의 자부심. 죽염 된장찌개가 보글보글 끓으면. 자연이 빚고 부부가 맛을 낸 건강 밥상 한 상이 완성됩니다. 보기만 해도 기운이 솟네요. 아주 맛은 정말. 본연의 이 된장 맛이 그대로. 뭘 첨가하지 않아서 그래서 좋네요. 짜지 않고. 슴슴하면서. 된장 맛이 나서. 이 두부가 먹고 싶어서. 아이고 야 내가 아까 안 계실 때 그랬거든요. 보기는 좀 거칠어 보이는데. 이런 두부들이 먹을 때는 고소하죠. 맛이 어떠세요? 아직 맛보시지 않았습니다. 이 나물도 그렇고 두부도 그렇고. 이 모든 것들이. 이 산에서 다. 다 채취하신 거 아니야. 참살이. 부부를 떠오르게 하는 단어입니다. 언제든지 이 산속에. 건강한 음식으로. 항상 이 자리를 지키고 있을 거고요. 사람들이 그걸 알고. 건강한 음식을 만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청정영월의 건강 밥상 덕에. 몸도 마음도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영월을 걸으며. 큰 산과 강을 닮은 마음들을 만났습니다. 삶의 무게는 굽이굽이 물길에 얹어보내고. 자연의 섭리대로 정직한 땀을 흘리며. 좋은 건 나눌 줄 아는 인심 후한 사람들의 동네. 긴 세월 있는 그대로 오롯이 빛나는. 여기는 강원도 영월입니다. 이사야, 이리와 여행을 둔. 성경을 닮으시려는 악략이 부족을 탉으로 뱉 dancers. 그럴 때 해결하실 때 꺼내솝이 닮은 우리의 인심 후 한참을 뱉. 마式으로 성경을 닮은 우리의 인심 후 한참을 뱉. 이는 미적도 이것과 함께 clock을 잃어하는길이 빠르게 pitches. 더 내리지 않으면 안 나요. 이번엔 대부분은 우리의 인심 후 한참을 뱉으로 derive melhor.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